이 노래에 맞춰봤는데 이 노래에 맞춰봤는데 이 노래에 맞춰봤는데 지금 이 노래가 내가 들숨 있게 만들어준 니가 당연히 셋들아 맞는 거 같아 맞는데? 기억이 안 나 평범하면서 바꿔서 원래 손도 빨라는데 약간 느리게 바꿔서 빨라 같아 맞다 오늘 빠른 거 같아 160대이긴 해 맞나오다 내 기억으로는 160대이긴 해 거기서 당기고 줄이고 했었던 거 같아 아까 165였어? 이 노래는 둘인데? 둘인데 162가 맞아 162가 맞춰봤어 미쳐놓고 있는거지 끝내가다 그때라도 베비어 널 베비어 널 있어라도 베비어 널 베비어 널 날아가 세상이 끝난 날아가 또 빙크를 I want my soul 바뀐다 계속. 약간 까지. 165... 150 BPM이 이제 예쁘다.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맘이 전해줄 거야 예쁘다 150인가? 155. 155. 155. 우형 우리 제일 빠른 게 뭐야? 이걸걸? 이걸 같은데? 이게 제일 빨라? 아니요. 지달차? 100까지는 안 나갔어. 한 200이면 뭐야? 한 170 넘지 않을까? 기억이 안 나네. 우리 여기에 맞춰가잖아.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이거죠? 다다라라라라라. 다다라라라라. 다다라라라라. 세프티만이 그만. 두부셨도 두 손엔 발음과? 다다들고 있어. 들아 몸 쏘지 마. 한, 한, 두, 하나. 잘했다. 이거 하나로 이렇게 재밌거든요. 재밌었다.